오늘부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.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. 투표를 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는 앱을 실행해 사진과 성명,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사전투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사전투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